안녕하세요. 오늘 먹을 음식은요. 로제 파스타입니다. 면은 페트치니 면이고요. 소스는 폰타나 크림치즈 로제 소스예요. 미트볼이랑 소세지도 넣었어요. 잘 먹겠습니다. 매운맛이 맵지 않아요. 고소하고 꼼꼼한 코코 고춧가루 크림치즈 향이 강하지 않고요. 그냥 토마토 소스 같아요. 고소한 고소한 고소함이 있는 것 같아요. 고소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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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소함이 있어요. 쿠키톡 상큼하고 달콤하고 고소하고 달콤하고요 고구마 고춧가루 과자 면을 넣는거같아요 배불뛰물 기름에 판매를 넣으시나요?! 아직도 많은 76개가 들어있어요 고춧가루 종류가 더 잘 뺀어요 아무튼 면은 정말 잘 안맞아 그래서 사과하고 소스에 오브 stakes 소스에 오브 요리 마찬가지면 고춧가루 고춧가루 소세지는 CJ 부어스트 소세지고요. 미트볼도 CJ 거예요. 이 폰타나 소스도 정말 맛있네요. 잘 먹었습니다.